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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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번째 죽인다 으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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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? 푸백 덩크 한번 좀 해볼까? 응 푸백 덩크 릴레이 하실 분 어울림 14 어 좋아 가자 어 사람 벌써 갓 뜯었어 오늘의 각오! 자 오늘의 각오 한마디씩 오케이 좋구요 오케이 좋구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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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두바퀴 좋아 좋아 잘해주고있어 좋아 그렇지 가는거야 그렇지 가 계셔라 내려있어 아아 뭘 왜 멈추자구 아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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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돌리돌리돌리돌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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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해서 저렴해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계속 너스점으로 좋아 완벽해 푸펙트해 기록 깨자 깨 계속 가 가 가 우리 기록은 깨서있어 좋아 아하하하하 까베 고고 좋아 좋아 그렇지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풋백하실듯이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오 거의 프로페셜 우리나라 우리나라 풋백 실력을 이 정도로 된다 아아아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자자자 이제 이제 알겠죠 이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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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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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더풀 hats 거듭 찌구 toc toc 그렇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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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그렇지 가지구로 돌자 지구로을 돌자 그렇지 까칠 돌고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돕시다 지구는 둥근이니까 돌자 계속 돌아 바쁘게 움직여 마치 기계처럼 바쁘게 내려놓은 듯이 빨리 제자리 잡아서 맞추가아 이행진 그만 좀 하세요 이행진 제바아아아악 어허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예인님 제발 제발 한번만 한번만 다섯바퀴 이상만 힘쓰 십자가형 그냥 dd키만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자본하게 흥분하지 말고 만흥분은 남아내면 돼 자 그렇지 그렇지 한번만 한바퀴맞아 한바퀴맞아 이행진 에헤이 자 자 이제 이제 탈락자 불 탈락자 어 뽑을 겁니다 어이 자 탈락자 뽑을 겁니다 멤버 교체해야 할 것 같애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할 것 같애 좋아 좋아 존나 잘하고 있어 그렇지 탈락자 뽑는다니까 탈락자 펌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도 탈락하지맞다 아하하하 자기 앞사람 한번 보면 돼요 자기 앞사람 그렇지 어 잘한다 나빠지니까 더 잘하는 건데 좋아 이 멤버 좋아 좋아 이 멤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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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노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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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빠르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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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요번에는 길이 줄이 길기 때문에 도는 속도가 좀 느려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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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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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불 붙었어 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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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파사 붙어 파사 붙어 파사 붙어 그렇지 더 붙어 더 붙어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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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완벽해 더 붙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기록 깨자 기록 깨자 아우 아우 이게 튕겨버리네 이게 좋아좋좋좋 좋아좋좋 좋아아 좋아아 완벽해 예술이야 아 뒤에 자 실수하지 말고 조네빈 실수 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이거 진짜 이 튕기는 것만 어 튕기는 것만 없으면 좋아 좋은데 좋아좋좋 이거 느낌좋다 이거 느낌좋다 느낌좋다 이거 느낌좋다 이거 호호 야아 간다 가자 가자 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가 계속 가 가 와 이거 몇바퀴었나요 여러분들 와 이거 sitzt nothing 입니다 아 이렇게 네모 야 아 하 아 우리나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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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어어! 존.. кр까비 아 너무 잘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위치만 잘 잡으면 돼요. 위치만 찍어요! 그렇지 그렇지! 잘 살았어! 좋았어! 예술이야 예술! 우린 프로야 우린 프로! 그렇지! 전세계 포트 유저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센터에 혹은 파포에 푸백신형을 알립시다!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코리아 푸백 릴레이! 갑시다! 좋아요! 완벽해요! 퍼펙트해요! 나이스해요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요섯번 1956 오케이 좋아. 좋아 war 완벽해 좋아 자 가자 가자 불 붙었어 불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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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조져 흥분하지마이 이거 앞 뒤 줄 줄 줄 줄 줄만 잡아줘 줄만 불붙었어 불붙었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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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 깰 수 있을거에 기록 깰 수 있을거 같아요 기록 깰 수 있을꺼에 어 잡아 박아줘 어! 그렇지! 지금! 그래! 돌아와 돌아와! 계속 돌아와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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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! 줄만 잘 맞추면 돼. 아 나만 줄 잘 맞추면 돼. 내가 지금 정신이 멍해지고 있어요. 그렇지. 아 제발 제발. 그 번에 마지막 기회인데. 제발 마지막 기회인데. 기록 세보세요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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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었어! 좋아! 불 붙었어! 가는 거야! 좋아! 자! 한 번만 더! 한 바퀴만 더! 한 바퀴만 더! 자! 마지막 났어! 한 바퀴! 한 바퀴만 더 섭시다! 으아아아아아악! 와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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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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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! 우리! 진짜 딱! 진짜 딱! 한 번만 더 해보자! 일곱 바퀴요? 아! 일곱 바퀴! 트로다님인데 지금! 푸트 방송 보러 왔다! 지금! 수천 세수 유시고 계셔! 아! 감사합니다! 우리! 트로다님! 정말 감사합니다! 일곱 바퀴! 세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! 빠르기!x3 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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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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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! 강이다! 한국양!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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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varydol 들었어! 불붙었어! 고고고고고고!! 렛츠고 렛츠고 좋아 좋아 할 수 있다 야 이거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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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번째 찢어낸다 좋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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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와 이거 몇 번개 몇 번개 몇 번개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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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 렛츠고 렛츠고 sweaty 렛츠고 나머지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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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정렬! 정렬하시고 이번 풋백 챌린지 저희 기록을 깨주실 스트리머는 바로 정 정 자, 정수라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? 혹시 못 보셨다면 제가 영상 편집해서 다시 올릴 건데 아이스버킷 챌린저가 아니라 이름하여 풋백 덩크 챌린저 그래서 저희 팀 일단은 어울림에서 총 6명이서 풋백을 찍어본 결과 약 9번에서 10번인데 이 기록을 깨셔야 합니다 못 깨신다면 다음분에게 그냥 맡겨주세요 다음분 뭐 까봉님도 있고 적셔님도 있고 하니까요 과연 우리 정수라님께서는 얼마만큼 풋백 덩크의 기록을 보유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모르겠지만 네, 아무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op싱 되요